안녕하세요 여기는 알로필트라는 최근에 생긴, 가장 최근에 생긴 2018년 말에 생긴 리조트고요. 전경입니다. 펜타이차랑 약간 외곽쪽에 리조트가 모여있는 비치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장소에 있고요.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로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었던 분에서 들어오면요. 걸어 들어오시면, 여기가 로비입니다. 완전 개방용으로 되어 있고요. 저쪽에 컴퓨터가 2개 정도 있고, 이쪽에 리셉션입니다. 왼쪽에는 미팅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웨스턴적인 성격이 강한 현대죠. 강구대도 있고요. 간단하게 모은걸 팔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3층이고요. 3층에서 좀 더 위벽적으로 보이는 게 아침 식사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3층에 바로 위에 이렇게 품장이 있습니다. 아,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바깥쪽으로 바다가 있고요. 이게 괜찮은, 멋있는 것 같습니다. 태페네 성당이 찍어봤습니다. 3층에 있는 식사, 밖에서도 할 수 있고요. 여기가 바로 바깥쪽이고요. 안쪽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층에 있고요. 3층에서 들어오시면 방본으로 예정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